일본어 음식 좀 더 먹은거 같아요 오늘은치킨을 왕복으로 먹어요 오늘은게 콩나물보? 소시지 설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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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닭고루 삼겹살 고추맛 대파 고추맛 참기름 소금 찹쌀떡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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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연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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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추냉이 국물이 잘 안하고 맛있어요 국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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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오징어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어묵 대파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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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너무 맛있어 오징어 찹쌀떡 너무 작아졌는데? 너무 작아졌는데? 너무 작아졌어요 한번 싹 잘 먹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오늘은 형태야 감사합니다.